그거 되게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? 죽을 용기로 살아보라는 말 사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저한텐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좀 나오자 저 궁금해서 왔어요 알려주세요 죽는 법 그래서 언제 죽을 예정인데? 어디 와서 왔어니야?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받으시면 살아있다고 느끼세요 넌 왜 인사 안 해? 안녕하세요 그게 안녕하세요 박소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바빠 보여요 바쁘겠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줌마 이것 봐요 사랑하고 있죠 그 아이 표정을 보고 있으면 진짜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기다리신 거예요?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려고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무도 몰라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